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 하단이 3%대까지 내려왔습니다. 급등했던 은행 정기예금금리와 주담대금리가 하락곡선을 그리는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자제를 당부한 데다 시장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탓입니다.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의 상품별 1년 만기 최고 연이율은 3%대로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금리 4%대 중반 상품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. 지난 7일 카카오뱅크는 정기예금금리를 최대 0.6% 인하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 연 4% 금리를 제공합니다.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하단도 3%대로 하락했습니다. 주담대금리하락은 최근 국내외 통학인축 완화에 대한 기대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실제 은행혼합형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금리는 0.638% 낮아졌습니다. 한국은행이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시장금리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fails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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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